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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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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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누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낱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미열이 없는 평화의 표정으로 만들어 국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그리고 더 늦게 전에 이상가족의 고통을 본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당장의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위로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수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국립공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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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